안녕하세요 혜연의 독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로미 두번째는 복근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배에다가 이렇게 왕자가 생길 수 있는 운동인데 조금 당기고 그럴거에요 발을 40원으로 세우고 손도 맞잖아요 40원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쉬어 보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발 뒤꿈치가 땅에 딱 떨어지지 않게 내렸다가 내렸다가 운동이 많이 됐네요 빨리 뒤집어있죠 서승만이었습니다 운동은 건강 아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승만이었습니다